승리 한 코디 정혜정 정혜정 공부 정혜정 정혜정 공부 지인마 정혜정 너는 날라 많이 달라 이미 스쳐갔던 그녀들과는 달라 너만의 뭐가 있어 아 지금 너만의 뭐가 달라 너만의 뭐가 있어 네 그리로 좀 갈게요 네 아찔 바퀴에 모자라 너에게 줄 너에게 줄 나의 달달한 미터 더 많은 거 끝났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콜릿 초콜릿 드디어 초콜릿 키치기 퍼펙트 자 여기에서 조이스틱 자 여기서 조이스틱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 수 없어 처음엔 할 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 지금 컨트롤할 수 없어 네 컨트롤할 수 없어 네 처음엔 할 수 없었어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 한 번 느껴봐줄래 나를 선택해줄래 날 컨트롤해주겠니 그런 이유는 이제 저희가 보컬팀 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근데 무슨 곡이 있을까 해서 포옹도 생각했고 뭐 이런저런 곡이 나왔지만 초콜릿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게 워낙 데뷔 초 때의 노래이기도 하고 아무튼 저희들끼리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밌게 무대할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너는 내게 유일한 girl 너는 내게 유일했어 감히 내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터키 다른 보고 너를 기도하게 해 널 보게 해 달라고 하나씩 찍는거야 널 보게 오케이 널 보게 해 달라고 연음으로 널 보게 해 널 보게 널 보게 오케이 다른 보고 너를 기도하게 해 널 보게 해 달라고 너를 위해 릴리리아 빠이 끝났어 고생쓰 나의 움직임 너의 의미가 되담아 나의 움직임 너의 의미가 되담아 우리 둘만 나의 움직임 너의 의미가 되담아 우리 둘만 존재할 수 있는 네 좋네요 누구로 하자 네 1월부터 12월 매번 돌아도 늘 널 찾고 있어 또는 말고 진정으로 마주치면 우리의 13월로 만나 미워져 사계절로 우리가 둘 순 없지 내가 그린 성과 따라 봄이와 너의 눈물이 흰눈이 되어 서로 감동의 물결 만들었네요 예 형 우리의 13월부터 봄이와까지만 한 번만 해보면 돼요? 우리의 13월로 만나 미워져 사계절로 우리가 둘 순 없지 언니 내가 그린 성과 따라 봄이와 너의 눈물이 흰눈이 되어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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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 흰눈이 되어 지금 뒤에다가 배구 경기라고 해도 되지? 내가 뭘 봐야 웃긴 거지? 아니야 웃길 필요 없어 성아 아니 웃겨야 돼 웃기면 좋아 아이스 커피 워칭 워칭 발리볼 앉아있어 내 옆엔 구름이 또 있어 상공 12킬로미터 반나줘 죽어라 앉아있어 몸은 뻐근해 미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워칭 발리볼 시간이 너무 안 가 한껏 떠오르는 기내식의 잠 어딜어 난 배고파 Yeah I check in 제주스리 2명 가 약 3만원 해운대 광올리 박상동 전도봅? 너네 이거 느껴봐 이 기분 여기 들어와서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른 건 업캐리여서 기대가 막 꽉 근데 다른 건 업캐리여서 기대가 막 꽉 채워놓고 채워놓고 머릿속 퍼즐을 맞추러 빨리 맞춰러 너무 귀여워 야 맞추러 너무 귀여워 맞추러 맞추러 이거 아 진짜 괜찮아? 너무 좋아 형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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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건 슈아가 찌렸다 이번 건 형이다 이거 형이다 요 유 린노 허럿 허럿 여긴 너무 추워 전하긴 너무 친구들은 더워 오 좋아 환상의 나라 에버랜 좀 더 일진 않아도 될까? 오케이 환상의 나라 에버랜 투명 가약 3만원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마 투명 가약 3만원 약간 이렇게 했다가 두 개 다 안 들려버릴 수도 있겠다 얘들아 셀카 찍자 셀카 찍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암 체킹 영인시티 예 암 체킹 영인시티 바다 위에 하다가 아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? 꽂혀있던 머리 위에 숨 없는 집에 불질 아 너무 낮아 보통 힐링 이렇게 나요 아 아 왜 이렇게 낮아 보통 위 아 불질에는 아 왜 이렇게 낮아 보통 힐링이라고 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지 나도 그렇게 그 시간이 내게로 찾아오는 느낌 It's good feeling 오 영감을 어디서 봤는지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go to the night now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저게 뭐야 생각보다 너무 너무 빨리 해버려서 문자리 남았어 심지어 어 좀 박자 자랑리를 해볼게 오 영감을 어디서 봤는지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I wanna go right now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to the next level to the next level 아 오 오 On the next level 아니야 내가 웃긴게 나도 녹음하면서 I'm on the next 킁킁 bri m log some 시즌 미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